나흘 동안 50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권에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논산천 재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화면입니다.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일대 마을 주민들에게 재방 붕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시청자께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 밤새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전체 약 15km 길이의 재방 중에 가장 약한 부분 보시는 것처럼 힘없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도로가 싹둑 잘리고 또 무너진 재방 사이로 황토색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반대편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또 다른 시청자께서 오후 4시 무렵에 보내주신 건데 크레인과 굴삭기 등의 대형 중장비들이 모래 주머니를 쌓아가면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고 또 그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규모 어떤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하천이었고 또 어느 곳이 논이었는지 분간조차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논산시는 재방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동면 주민 200여 명을 인근 원봉초등학교 또 성동초등학교로 긴급하게 대피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전에 비해서 하천 수위는 크게 지금 현재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추가 피해가 없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